하하핫ㅎ하핫하핫하핫ㅎ헣 다같이 원! 팝팝팝팝팝팝 널 따라 two! 팝팝팝팝팝팝 또리 터 호 호 뛰어빠 쿵쿵 널 따라 해 해 해 엄마도 papá도 같이 Pop! Pop! 그대 용! Pop! Get set! Ready! Go! 점핑! 점핑! Yeah! Everybody! 점핑! 점핑! Yeah! 엘리바디 점핑 다 같이 뛰어 뛰어 점핑 엘리바디 I'm free 1, 2, 3, 4, 9 점핑 점핑 다 같이 뛰어 뛰어 점핑 Everybody I don't want to I don't want to spe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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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잘했어요 제 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깜찍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패러디 한 번 했었거든요 아 알죠 그거보다 훨씬 낫네요 헬멧까지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우리 크레파스팝의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크레파스팝의 점수는요 점핑 한 번 점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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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승훈 씨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렇게 안 나죠 진짜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박수 자 사람 팀은 누굽니까? 네 부녀가 함께 만들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팀인데요 음악 편집부터 댄스레스까지 아버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? 꿀짱구와 꿀땡입니다 네 와우 예 잘한다 네 네 잘한다 네 오 네 오 오 너무 잘한다 오 펌펌펌 하하하하 멋있다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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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.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야... 대단해요 사실 아버님 박남정씨도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는 이렇게 아르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정말 다 풀어주는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거 얼마나 연습했어요 한 3일 정도 2, 3일밖에 안 했어요? 네네 아빠가 직접 다 안무를 알려준 거예요? 네 아빠 정말 대단하다 아니 시은이는요 제가 하나도 안 가르친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냥 화면 보고 연습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까 아저씨 마이클 잭슨 뒤로 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다시 한 번 보여주면 안 돼요? 이거지 이거지 와... 이야... 그럼 박남영씨 어떻게 그 유전자를 제가 봤을 때는 물려받은 것 같아요 리듬 타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요 점수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우리 꿀짱과 꿀탱이의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과연 몇 점이 나올지 점수 보여주세요 와... 98점 와... 98점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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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 깜찍발랄한 두 소녀가 뭉쳤는데요 지민 보아연 워한 멈출 Das Ultimate Tech 3K 와...